스님 덕에 산 아이 옛날에 어비라는 아이하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비는 나이가 아홉 살이었고 씩씩하고 건강했어요. 아침나절에는 글방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스님 한 분이 어비네 집에 오셨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면서 부처님께 시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비네 어머니가 시줏돈을 들이자 스님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글방에 갔던 어비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스님과 어비가 딱 마주친거지요. 그러자 스님 얼굴빛이 갑자기 하얗게 변하더니 그늘 났습니다. 이에는 내일 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겁니다. 하는 겁니다. 어비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스님께서 말을 함부로 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하십니까? 우리 어비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다니요. 큰 소리로 새님을 나무라자 새님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닙니다. 이건 예산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함부로 남의 집자식이 죽는다고 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들림없이 호랑이 먹이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 밤입니다. 하고 강국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애를 내일 어디론가 멀리 보내십시오. 찹쌀떡을 만들어 가져가게 하시고요. 배고플 때 먹어야 합니다. 새님이 강국히 말하자 아버지 어머니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새님이 괜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어디로 보내면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새님께 물었습니다. 그건 운명에 맡겨야지요. 다만 절대 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든지 이해가 가고 싶은 대로 멀리 멀리 가게 하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새님은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어빈의 집은 초상집처럼 슬픔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어비를 어디론가 보낼 준비를 했어요. 어비가 입을 새 옷을 손질하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뗀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러나 어빈의 집은 어빈의 집은 아주 침착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스님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일러주신 거니 그대로 하면 무사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어빈의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준 찹쌀떡을 작은 버들고리 짝에 담아 등에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빈의는 아버지 어머니께 공손히 절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절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라고는 정처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던 어비가 어느 낯선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한 무덕이 모여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어비가 보니 아이들이 커다란 가재 한 마리를 놓고 막대기로 찌르고 발길로 차면서 못살게 구는 겁니다. 어비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가재가 불쌍하지도 않니? 내가 등에 지고 가는 떡을 줄 테니 가재하고 바꾸자. 아이들은 어비가 하는 말에 그래 우리 떡하고 바꾸자. 하면서 거들고리 짝에 담긴 떡을 모두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어비는 흑투성이가 된 가재를 집어들고 개울물에 가서 조심스레 놓아주었습니다. 가재야 앞으로는 애들한테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 가재는 어비한테 고맙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뒷걸음질 치더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비는 다시 몸을 추슬러 길을 걸어갔지요. 등에 쥐고 가던 떡바구니도 없어져 몸이 가벼웠습니다. 어비는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해가 넘어갈 때까지 걸어서 아주 깊은 산속에 닿았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찬바람이 불어와 무척 추웠습니다. 어비는 어디 따뜻한 곳을 찾아 자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리저리 살펴보니 마침 저만치에 풀을 베어 높이 쌓아놓은 풀더미가 보였습니다. 달려가서 풀더미 맨 아래쪽 가운데를 파고 들어가니 속이 폭신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비는 그 풀더미 속에 쭈그리고 누웠어요. 사방은 캄캄하고 하늘의 별빛만 반짝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길을 걸어온 어비는 피곤해서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높은 산에 사는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오더니 아주 바쁘게 아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똑바로 어비네 집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한참을 달려가 마침내 어비네 집까지 온 호랑이는 살금살금 어비가 자는 건넌방으로 갔어요. 호랑이가 앞발로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거기 있어야 할 어비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니 집을 나선 어비의 발자국 냄새가 쭉 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비 발자국 냄새를 맡아가면서 드디어 어비가 숨어있는 산속 풀 더미까지 왔어요. 호랑이는 풀 더미 둘레를 한 바퀴 돌아보고는 그 안에 어비가 숨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앞발로 풀을 한 단씩 끄집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먼 곳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풀단을 내리던 호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잠깐 하던 짓을 멈추고는 돌아서더니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여기저기 살펴봐도 아무도 없자 다시 돌아와 풀 더미를 파헤쳤습니다. 풀 더미 속에서 잠이 깬 어비는 겁이 나서 온몸을 떨면서 겨우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호랑이가 풀단을 한 단씩 내릴 때마다 금방 잡아먹히는구나 싶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호랑이는 부지런히 풀단을 한 단씩 파헤쳐 내리는데 그때 멀리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한 번 하던 짓을 멈추고 쏜살같이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거기서 또 둘레를 살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다시 풀 더미로 와서 파헤쳤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호랑이는 그쪽으로 헐떡거리며 달려갔습니다. 밤새도록 왔다갔다 하다 보니 호랑이는 힘이 빠져 지치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풀단을 계속 파헤쳐 이제 한 단만 드러내면 어비가 숨어있는 곳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 마을에서 꽃기요 하고 닭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날이 생겁니다. 호랑이는 그만 닭 우는 소리에 하던 짓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본래 날이 새면 굴속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어비를 잡아먹지 못해 억울했지만 할 수 없이 호랑이는 굴로 돌아갔습니다. 터덜터덜 힘없이 큰 산으로 가서 굴속에 주저 앉았지요. 날이 새고 해가 훤히 떠오른 한참 뒤 어비는 겨우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어비는 어젯밤 멀리서 퍽퍽 소리가 난 것이 대체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 소리나던 곳으로 가보니 커다란 바위 위에 어제 어비가 살려주었던 가재가 부채 꼬리를 갈기갈기 찍힌 채 죽어 있었습니다. 가재는 밤새도록 그 바위에 꼬리를 부딪히며 소리를 낸 것입니다. 가재야 니가 그랬구나. 어비는 죽은 가재를 보듬어 안고 그만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울고 나서 어비는 죽은 가재를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멀리서 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살인문 밖에서 어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비는 한다름에 달려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바 니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어비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비는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가재가 어비를 살려주려고 이렇게 죽게 된 것도 말입니다. 어비는 죽은 가재를 뒤란 작은 감나무 밑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비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운명을 가까스로 피하게 되었고 그 뒤 열심히 글 공부도 하고 농사일도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나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양반에게 이긴 총각 옛날에 어느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도 아내 웃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볏짚을 한 뭉치 물에 축여 와서는 그걸로 밤새 새끼를 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게으름뱅이 총각은 겨우 새끼 서발을 꼬고는 누워서 잠을 자버렸어요. 화가 난 아버지가 아들에게 새끼 서발을 던져주면서 이걸 가지고 당장 나가라 하고는 쫓아 버렸습니다. 쫓겨난 아들은 새끼 서발을 달랑 둘러매고 정차없이 길을 갔지요. 가다가 보니 저쪽에서 누가 깨진 물동이를 하나 들고 오는 겁니다. 이보시오. 그 깨진 물동이는 가지고 어디 가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이 물었습니다. 못쓰게 되어 버리러 간다오. 그럼 이 새끼 서발을 줄 테니 바꿉시다. 게으름뱅이 총각이 그러니까 그러시오. 하면서 바꿔주었습니다. 게으름뱅이 총각은 깨진 물동이를 둘러매고 살렁살렁 가다가 어느 마을 우물가를 찾아 깨진 물동이를 감쪽같이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쪽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떤 예쁜 아가씨가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아가씨가 우물가에 와서 머리에 익어온 물동이를 내려놓으려 하니 거기에 왠 빈 동이 하나가 놓여 있는 겁니다. 누가 여기다 물동이를 놓아뒀을까? 아가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아무것도 모르고 깨진 물동이를 한쪽에 치워두려고 약간 밀었더니 그만 와장참 깨져버리는 겁니다. 아가씨가 놀라 어쩔 줄 모르는데 숨어서 보고 있던 게으름뱅이 총각이 큰 소리를 치며 나타났습니다. 왜 남의 물동이를 깨뜨렸소? 댁내가 물동이 임자인가요? 아가씨가 물으니까 그렇소 금방 사가지고 온 새 물동인데 깨버렸으니 어쩌겠소? 게으름뱅이 총각이 눈을 딱 부릅 뜨면서 다그치는 겁니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할 수 없으니 이 물동이를 대신 주겠소. 아가씨가 가지고 왔던 자기 물동이를 주면서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할 수 없으니 이거라도 받아가겠소. 게으름뱅이 총각은 아가씨 물동이를 냉큼 받아 들고는 시체매를 뚝 떼고 걸어갔습니다. 물동이를 메고 길로 걸어가는데 저쪽에 누군가가 지게에다 죽은 개를 얹어지고 오는 거예요. 등에 쥐고 가는 게 뭐요? 게으름뱅이 총각이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개가 갑자기 죽어 갖다 묻어주려고 가는 길이오? 지게를 지고 오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죽은 개를 이 물동이 하고 바꾸면 어떻겠소? 게으름뱅이 총각이 묻자 개 임자는 좋다고 했습니다. 게으름뱅이 총각은 죽은 개를 얻어 짊어지고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주막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가서 죽은 개를 부엌 앞 수채 구멍 앞에다 조심조심 기대어 세워놓았지요. 그래놓고는 이 집에 하룻밤 묵어갑시다. 하는 겁니다. 어서 오시오. 방은 많으니 들어와 쉬시오. 주막집 주인이 친절하게 게으름뱅이 총각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엌에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구정물 한 자배기를 들고 나와 수채구멍 쪽으로 쫙 하고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수채 옆에 세워뒀던 개가 찍소리 한마디 없이 옆으로 픽 쓰러지는 겁니다. 저 개가 어찌 된 거요? 게으름뱅이 총각이 달려가 보니 구정물을 흠뻑 뒤집어쓴 개가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개가 죽었어. 오늘 장에서 사가지고 온 개가 죽었어. 게으름뱅이 총각은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주막집 주인 내외는 열 번도 넘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먹이던 개를 내주었습니다. 죽은 개를 살릴 수 없으니 어쩌겠소. 대신 우리 개를 줄 테니까 데리고 가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주막집 개를 얻어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죽은 말을 낑낑 대며 떠매고 오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그 죽은 말을 어디로 가져가시오. 게으름뱅이가 물으니까 들판에다 묻으러 가오.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개를 줄 테니 죽은 마라고 바꿉시다. 게으름뱅이 총각이 말하자 죽은 말을 낑낑 떠매고 오던 사람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뱅이 총각은 죽은 말을 얻어 낑낑 둘러매고 가다가 날이 저물어 또 어느 주막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가서는 주인 몰래 빈 마구 까네 죽은 말을 들여다놓고는 조심조심 꼿꼿이 세워뒀습니다. 여보시오 주인 나으리 오늘 하룻밤 묵어 갑시다. 그러자 안에서 주인이 나왔어요. 저쪽에 빈방이 있으니 묵어 가시오. 그런데 타고 온 말을 마구 깐에 들여놓 왔으니 맛있는 여물이 있거든 좀 주십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얘야 삼돌아 저기 마구 깐에 여물 갖다 죽어라 했습니다. 그러니 심부름하는 머슴의 삼돌이가 말 여물을 한 소쿠리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멍청한 말이 꼿꼿이 서서 여물을 안 먹는 겁니다. 빨리 먹어 이 녀석아. 삼돌이가 소쿠리로 말 주둥이를 슬쩍 건드리자 서있던 말이 그만 털썩 넘어지는 거예요. 삼돌이는 놀라 말을 일으켜 세우려는데 벌써 뻣뻣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말이 죽었어. 삼돌이가 소리치자 게으름뱅이 총각이 한 걸음을 달려나와 보고는 아이고 먼 길을 걸어오느라 고단한 말을 어떻게 했기에 죽게 했소. 어서 살려내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삼돌이란 머샘에는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주인 영감은 손이야 발이야 빌었어요. 죽어버린 말 어쩌겠소. 우리 말 한 피를 줄 테니 화를 부시오. 말 한 마리를 물어준다면 괜찮소. 죽은 말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으니 대신 받아가겠소. 게으름뱅이 총각은 능청스레 시체매를 떼고 살아있는 말을 얻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이번에는 누가 엉엉 울면서 죽은 사람 하나를 떠매고 오는 거예요. 어디 가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이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어젯밤에 갑자기 죽어 산에 묻으러 가오. 늙은 노인이 훌쩍거리며 대답 했습니다. 그거 정말 안 됐군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대신 죽은 저자를 장사 지내면 어떨까요? 대신 이 말을 드리겠소. 게으름뱅이는 아주 공손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노인은 죽은 저자를 게으름뱅이 총각한테 주고는 살아있는 말을 가지고 갔습니다. 게으름뱅이 총각이 죽은 처자를 등에 얻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맨 처음 물동이를 바꿨던 그 우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얻고 간 죽은 처자를 우물가에 받자 기대어 세워놓고는 우물 안에 두레박을 늘어뜨리고 한쪽 손에 두레박 끈을 꼭 쥐어놓았지요. 모퉁이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리니까 이전에 왔던 그 예쁜 아가씨가 또 오는 겁니다. 아가씨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놓고 서있는 죽은 처자를 보더니 여보세요 물을 기르려면 얼른 푸세요. 그러는 겁니다. 죽은 처자가 꼼짝 않고 그냥 서있으니까 물을 기따가 잠이 들었나봐 여보세요 하면서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그러자 서있던 죽은 여자가 기웃둥 하더니 금한 우물 안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아가씨가 놀라 소리치는데 숨어있던 게으름뱅이 총각이 뛰어나오면서 이 아가씨가 남의 색시를 우물에 빠뜨렸소 하며 큰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우물에 빠진 처자를 건져놓으니 벌써 죽어있었어요. 게으름뱅이 총각이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네 부모는 꿇어 앉아 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는 이복의 총각 죽은 사람 어쩌겠소 제발 용서해 주시고 대신 우리 딸을 줄테니 색시 사무시게나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도 게으름뱅이 총각은 시체밀을 뚝대고 못 이긴 척 할 수 없으니 이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소 하고는 아가씨 손을 꼭 붙잡고 갔습니다. 둘이서 길을 걸어 걸어 가다보니 이번에는 말탄 양반 하나가 오고 있었어요. 한 마리 말에는 양반이 올라타고 한 마리 말에는 돈자루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던 양반이 말을 멈추어 세우고는 아가씨를 뚫어져라 보는 겁니다. 아가씨가 그만큼 예뻤기 때문이지요. 종각 나하고 수수께끼 내기 하지 않겠나? 갑자기 양반이 그러는 겁니다. 무슨 내기요? 게으름뱅이 총각이 모르니까 수수께끼 내기를 내서 내가 이기면 그 아가씨를 나한테 주고 내가 지면 이 말 두피라고 싣고 있는 돈하고 다 주겠네. 그러는 겁니다. 좋소 양반께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이 그러니까 양반이 수수께끼 하나를 내는 겁니다. 젊어서는 파란 주머니에 은돈이 가득 들었고 늙어서는 빨간 주머니에 금돈이 가득 든 건 무엇인가? 양반은 게으름뱅이 총각이 절대로 모를 줄 알고 으스대면서 물었습니다. 총각은 잔뜩 찌푸리면서 골똘히 생각하는 적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고추입니다. 말탄 양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그럼 자네도 수수께끼를 얼른 내게 내가 금방 맞출 테니까 그러는 겁니다. 게으름뱅이 총각은 얼른 수수께끼 하나를 냈어요. 새끼 서발 깨진 물동이 안 깨진 물동이 죽은 개 산 개 죽은 처자 산 처자 이게 뭐요? 그러자 양반은 낯이 붉으락 푸르락 하면서 쩔쩔 매는 겁니다. 100살 동안 못 맞추면 내가 이기는 거요? 그러면서 게으름뱅이 총각이 하나 둘 셋 하고 샘을 세웠어요. 아흔 아홉 백 그때까지 대답을 못해 그만 양반이 내기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게으름뱅이 총각은 말 두마리 하고 돈하고 몽땅 받아가지고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 그러고는 말 하나에는 아가씨를 태우고 또 하나에는 돈을 잔뜩 싣고 집으로 갔답니다. 집에 가니까 온 식구가 나와서 좋아라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당나귀와 책보 어느 마을에 돌이라는 나무꾼 소년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도리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목이 말라 옹달샘에 들렀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떠서 벌컥벌컥 단숨에 마셨어요. 도리는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옹달샘 옆에 바가지를 내려놓다가 도리는 개구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웬 개구리지? 조약돌만한 개구리가 샘물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개구리는 다리를 힘차게 움직여 물 위로 솟구 쳐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도리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어요. 나무꾼 소년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 산 꼭대기에 오르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도리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개구리가 말을 하더니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놀랄 것 없어. 이 산 꼭대기에는 바보 도깨비가 있어. 그 도깨비에게 네 소원을 말하는 거야. 그럼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줄 거야. 그게 정말이니? 그렇다니까 내 말대로 해봐. 도리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정말 도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용기를 내어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 말하면 들어줄래? 알았어. 이야기해봐. 도깨비는 겉으로 보기엔 무서워도 그 목소리는 나긋나긋 했습니다. 도리는 자기 소원을 털어놓았어요. 도깨비야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란다. 부자? 까짓 거 간단하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도깨비는 뜻밖에도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만 있으면 돼. 내가 구해줄 테니 가지고 가. 정말 확실해? 당나귀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게. 그렇다니까 잠자코 내 말 들어. 도리는 도깨비로부터 당나귀를 받았습니다. 아주 튼튼한 당나귀 였어요. 도리는 당나귀를 끌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서야 겨우 산 밑에 닿았습니다. 도리는 집까지 가려면 아직도 먼 길을 더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 입구에 있는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어요. 도리는 주인에게 말 했습니다. 이 당나귀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기한 당나귀입니다. 특별히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도리는 주인에게 당나귀를 맡기고 주막 구석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도리는 주인에게 말 했습니다. 어제 맡긴 당나귀를 주세요. 그러자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서 어쩌지 마구 깐에 꼭 묶어두었는데 아침에 보니 없더구나. 그러기에 제가 특별히 부탁드렸잖아요. 잘 돌봐달라구요. 어쩔 수 없지 않니 마구 깐에서 당나귀와 같이 자지 않는 바에는 그러나 주인의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자를 만들어주는 신기한 당나귀라는 말을 듣고 남의 집에 슬쩍 감춰두었던 것입니다. 도리는 맥이 빠졌어요. 할 수 없이 다시 도깨비를 만나러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도리는 흠풀이 죽은 얼굴로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준 당나귀를 잃어버렸어. 미안해. 도리는 어젯밤 주막에서 벌어진 일을 도깨비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저런 그럼 이번에는 책보를 줄 테니 들고 가. 책보? 갑자기 책보는 왜? 이 책보는 보통 책보가 아니야. 책보를 펼치고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냥 갖고 싶은 물건을 부르라고. 돈 나와라 하면 돈이 나오고 쌀 나와라 하면 쌀 나와. 와 굉장하네. 부르는 대로 나오는구나. 응. 이 책보를 가져가. 도리는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보물이라면 이미 부자가 된 것이나 다름 없었지요. 도리는 도깨비와 헤어져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해가 저물어서 주막에 닿았어요. 도리는 주막 주인에게 책보를 맡기며 말했습니다. 어제처럼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잘 보관해주세요. 염려할 것 없어 책보가 뭐 대단하다고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겠나. 도리는 책보에 대해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보가 무엇이든 부르면 나오는 신기한 물건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또 없어질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도리는 다음날 아침 주인을 불렀습니다. 책보 주세요. 아이고 이럴 어쩌지 또 없어졌어. 주인은 능청스럽게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인은 이번에도 책보를 다른 곳에 감춰둔 것이에요. 도리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나타나 도리에게 물었어요. 왜 우니? 또 책보를 잃어버렸니?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안 나와. 눈물 닦아 내가 다른 보물을 줄 테니까 그게 뭔데? 방망이야. 때려라 방망이.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든 나와. 도깨비는 도리에게 방망이를 주었습니다. 이 물건을 주막 주인에게 맡길 때 자세히 설명을 해줘. 그건 안 돼. 또 잃어버려. 괜찮아.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하라는 대로만 해. 도리는 산을 내려가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너라. 오늘은 또 무슨 물건을 맡길 거니? 도리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방망이를 내놓았어요. 귀중한 보물이에요. 때려라 방망이 하고 외치면 무엇이든 나와요. 놀랍고 신기하구나. 이번에는 걱정 마라.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이 보물을 지키마. 도리는 주인에게 방망이를 맡기고 방으로 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였습니다. 바깥이 떠들썩 하더니 갑자기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리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주인이 사는 안체에서 통곡 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주막집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주인 영감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방망이가 주인 영감에게 달려들어 마구 매질을 했어요. 그제야 도리는 자초지종을 알았습니다. 욕심 많은 주인을 도깨비가 혼내준 것입니다. 주막집 식구들은 도리에게 주인이 감춰둔 당나귀와 책보를 돌려주었어요. 그들은 주인이 그것들을 훔쳐 벌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당나귀와 책보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도리는 마을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선녀들이 숨어 사는 곳 선녀들이 사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선녀들은 인간 세상에 몹시 가고 싶어 했어요. 한 번은 선녀들 중 가장 성격이 활달한 채선이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 세상에 갈 수 없는 거야? 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 세상에 내려가고 싶었던 최선의 소망이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금선이란 선녀가 선녀의 향을 풍기는 구슬을 잃어버렸다고 위부인에게 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위부인이 눈썹을 꼿꼿이 세우고 물었어요? 어디에 구슬을 떨어뜨렸느냐? 남학봉을 돌다 인간 세상에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위부인은 망원경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구슬이 금강산의 골짜기를 흐르는 맑은 담소에 떨어져 있구나. 누가 그 구슬을 찾아오겠느냐? 제가 잃어버렸으니 마땅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금선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위부인이 다시 물었어요. 혼자서 가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혹시 함께 갈 선녀는 없느냐? 제가 가겠습니다. 채선이 선뜻 나섰습니다. 위부인의 허락이 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채선과 금선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한낮이 되어서야 금강산 봉오리 근처에 도착했어요. 금선은 무사히 구슬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멋진 경치는 처음이야. 채선은 금강산의 아름답고 기묘한 경치에 푹 빠졌습니다. 여러가지 모습에 수려한 봉오리들 아찔하게 솟은 절벽에는 비단 같은 폭포가 드리워져 있고 바위에 부딪히며 흘러내리는 물은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채선은 구슬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채선아 어서 구슬을 찾아야지. 금선의 말에 채선도 정신이 드는 듯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채선은 금선과 함께 위부인이 가르쳐준 대로 어느 골짜기에 있는 못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못은 빛 희생 물결이 어찌나 푸른지 하얀 날개 옷을 담그면 금세 초록으로 물들 것 같았습니다. 구슬이 저기 있네? 물속을 들여다보던 금선은 몹시 기뻐 했습니다. 채선도 기뻤지만 어떻게 구슬을 꺼내야 할지 걱정이었어요. 물속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고 헤엄을 쳐야 하는데 선녀들의 규칙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선녀는 두 선녀는 한숨만 내쉬며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잠시 옷을 벗는다고 별일이야 있겠어? 채선이 결심을 굳힌 듯 걱정하는 금선을 대신해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채선이 빠르게 구슬을 주어 물 밖으로 나왔지만 금선에게는 그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채선은 빠른 손놀림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누가 자기의 모습을 엿보는 것 같은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채선은 옷을 다 입고서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지 방긋 웃었습니다. 이제 빨리 하늘로 올라가야지 금선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채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골짜기를 떠나려니 너무 아쉬워 우리 조금만 더 머물다 가자 채선의 간절한 말에 금선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 였습니다. 그때 가까이서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웬 피리 소리야? 금선은 깜짝 놀라 채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채선은 누군가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엿보다가 놀려주기 위해 피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채선은 부끄럽기도 하고 놀림을 당하는 것 같아 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채선의 생각과는 달리 들려오는 피리 소리는 끝없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듯 때로는 앳글른 심정을 호소하듯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면서 선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선녀들은 피리 소리에 매혹되어 점차 무서움도 부끄러움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들이 작은 산등성을 하나 넘자 울창한 소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피리 소리는 바로 그곳에서 들려왔어요. 그곳에선 한 젊은 남자가 소나무의 등을 기댄 채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더욱 고상하고 우아한 곡조로 변해 있었습니다. 채서는 위부인으로부터 속세의 인간은 모두 보잘것 없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 곡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어요. 채서는 금선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피리를 보는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건강하게 그을린 거무스름한 얼굴이었고 피리 위로 오가는 손가락 놀림과 고즈넉한 눈빛은 매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낯선 인기척을 느껴서인지 선녀의 진한 향기가 풍겨서인지 얼마 후 청년은 입에서 피리를 떼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청년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빛났습니다. 세상에서 복이 드문 최선의 자태에 매혹된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신지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피리 소리가 무척이나 아름다워 이끌려 왔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신지나 알고 싶습니다. 저는 금강산 기슬계 살고 있고 이름은 금동이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오신 분인지 저는 남학봉에 사는 선녀입니다. 우연히 이 고을에 들렀다가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선은 고맙다는 듯 머리를 다소곳이 숙였습니다. 한 번만 더 피리 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영광입니다. 금동은 기쁨이 넘치는 표정으로 천천히 피리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쿵하고 묵직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늘 나라에서 위부인이 어서 올라오라고 보내는 신호였어요. 금선이 최선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최선은 하는 수 없이 하늘 나라로 떠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금동은 무슨 까닭인지 몰라 우두커니 서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솔바 속에 영롱한 무지개가 드리웠습니다. 이윽고 공중에서 선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금동님 하늘로 급히 올라가야 합니다.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금동은 아득히 뻗어나간 무지개를 따라 하늘로 오르는 두 선녀를 향해서 소리 쳤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이 흘렀지만 채선은 금동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금동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갈 무렵 고요한 밤이면 금강산 쪽에서 애절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리 소리를 들은 채선은 금동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채선은 금동을 만나기 위해 금강산으로 내려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위부인은 옥경대로 가고 다른 선녀들도 놀러 나갔습니다. 채선은 그 틈을 타 금강산 기슬계 솔바 속으로 내려 갔습니다. 금동은 연회 때처럼 피리를 불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채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그들은 이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맺어졌습니다. 채선은 하루라도 금동을 만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채선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금선이 채선에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난 금동을 하루도 잊을 수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나 좀 도와줘. 채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금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금선도 무척 안타까웠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채선과 가장 친한 옥선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옥선은 채선이 안쓰러워 어떻게든지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주고 싶었어요. 얼마 후 선녀들은 남학봉에 사는 팔만홍을 찾아가 채선과 금동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채선의 이야기를 들은 팔만홍은 하얀 눈썹을 꿈틀거리며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 일이 기는 하지만 이런 일은 내가 남학봉에서 살아온 팔만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 선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해결 방법을 거듭 물었습니다. 뾰족한 생각이 나지 않으니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해보세요. 팔만홍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위부인은 남의 용왕이 초청한 생일 잔치에 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위부인은 떠나기에 앞서 팔만홍에게 선녀들을 잘 돌봐달라고 당부했어요. 팔만홍은 위부인이 떠나자마자 채선과 옥선 그리고 금선을 불렀습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때야 위부인이 없는 틈을 타 두 사람을 맺어주는 게 좋겠어. 팔만홍이 큰 결심을 한 듯 말 했습니다. 잘못 했다간 모두 큰 벌을 받을 수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했어요. 채선은 팔만홍에게 큰 절을 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채선과 여러 선녀는 팔만홍과 함께 금동이 있는 솔밭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솔밭에서 채선과 금동의 홀레식이 열렸어요. 채선은 얼굴 가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금동도 행복한 웃음이 넘쳐났어요. 옥선은 팔만홍과 금동에게 신선들이 마신다는 유하주를 권했습니다. 금선은 선녀들에게 천일주를 돌렸어요. 모두들 즐겁게 노래와 춤을 추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던 선녀들은 위부인이 용궁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날이 저물자 하늘에서 쿵하는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소리에 팔만홍과 선녀들은 깜짝 놀랐어요. 북은 오직 위부인만이 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어찌할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거렸습니다. 이때 팔만홍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별 도리가 없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모두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금강산에 머물러 사는 방법뿐이다. 채선을 비롯한 모든 선녀는 금동이 있는 금강산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채선은 팔만홍에게 그 방법을 물었어요. 위부인은 한 번에 선녀 한 명만 하늘로 끌어올릴 수 있어. 그러니 선녀들이 뭉치면 위부인도 어찌할 수가 없지. 선녀들은 곧바로 팔만홍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다시 쿵하는 북소리와 함께 거센 바람이 휘몰아쳐 왔습니다. 위부인은 선녀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말아 올리려 했어요. 그러나 한 대 뭉친 선녀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차례 되풀이 되더니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선녀들은 점점 지쳐 갔습니다.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쓰러져서는 절대 안 돼. 팔만홍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다시 기운을 얻은 선녀들은 마침내 위부인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막상 살아남긴 했지만 그들은 하늘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경치 좋은 폭포와 서로 옮겨다니며 숨어 살다가 마침내 어느 골짜기에 산 등성이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사방에 봉오리가 둘러있고 복판에 서너개 가량대는 바위가 오뚝 솟아 있었습니다. 또한 변화못상한 금강산의 사계절을 고스란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비록 금강산의 한쪽 변두리였지만 지금까지 살던 하늘나라에 비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무섭던 위부인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그곳에서 천년만년 숨어 살자고 다짐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름이 없던 그곳은 그때부터 선녀들이 숨어 사는 곳이라 하여 은선대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새신선을 닮은 바위 멀고 먼 옛날 산을 유난히 좋아하는 새신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치 좋은 강산을 찾아다니며 함께 구경합시다. 좋아요. 우리는 마음이 잘 통하니 재미있을 것입니다. 새신선은 명승지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은 관서지방의 명산들과 관서팔경 관북 영남의 아름다운 산수들과 관동팔경을 돌아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명소들을 일일이 돌아본 신선들은 한하 개를 거쳐 외금강의 만물상 입구에 이르렀어요. 신선들이 만물상 입구에 도착했을 때에는 온산이 구름에 휩싸여 만물상의 사방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허 이런 일은 다른 곳에서도 가끔 있던 일이지만 구름이 걷히는데 시간이 퍽 오래 걸리는 구먼 신선들이 이제나 저제나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름이 바람에 휘말려 순식간에 없어지더니 마침내 만물상 절경이 드러났습니다. 잠깐 잠깐 사이에 은빛 금빛 광채를 뿌리는 기괴한 봉우리들과 천태만상을 이룬 기암 괴석이 황홀했습니다. 게다가 만물상 사이에는 각종 나무가 서있고 그 사이에는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지요. 만물상은 천화명승 금강산 절경 가운데서도 으뜸이로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만물상을 바라보던 신선들은 절경을 이룬 높은 봉우리들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신선들은 짐승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점 높은 곳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아름다운 화폭이 펼쳐졌어요.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만물상의 봉우리들이 눈앞에 또렷또렷하게 보이는 곳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만물상 골짜기로부터 하늘과 하늘과 이 땅 곳에 무지개가 섰습니다. 잠시 후 아름다운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만물상의 천선대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신선들은 선녀들이 날개옷을 휘날리며 내려오는 모습이 어찌나 황홀하든지 넋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봉우리에 오를 생각도 다 잊어버렸지요. 그러는 사이에 해는 벌써 서산에 기울어졌습니다. 안되겠어요. 아쉽지만 내려가는 수밖에. 앞서가던 신선이 말하자 모두 오르던 길로 되돌아 섰습니다. 그렇게 만물상 골 안을 따라 얼마쯤 내려오다가 한 신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에 의하면 만물상에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이 있다면 귀신과 용이 아닐까 하오. 그러자 다른 신선이 말했습니다. 이곳에 신선은 있는 것 같소? 선녀는 있는데 그들을 맞아줄 신선이었군 그래? 이어 새 신선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과연 우리가 모여있을 곳이오? 새 신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산신령이 환영의 피리 소리를 울렸습니다. 그러자 온갖 새와 짐승들이 모여들어 풍악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어느덧 새 신선이 만물상 어귀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땅거미가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뜻하지 않게도 만물상 구경을 하러 들어오는 귀신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신선을 무서워하던 귀신들은 새 신선을 보자마자 정신없이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순간 몸이 날린 한 신선이 험상굳게 생긴 귀신 하나를 붙잡아 세워놓았습니다. 그 귀신은 신선들이 들고 다니는 서세푸른 날창 앞에 넋을 잃고 금한 돌로 굳어졌어요. 금강산 만물상 이아말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천하절경이야. 새신선은 이렇게 탐복하면서 만물상을 지키는 무사인양 날창을 세우고 돌로 굳어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새신선을 닮은 이 바위를 삼선함 귀신의 얼굴을 닮은 바위를 귀멸함 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양반에게 이긴 총각 이야기에서 게으름뱅이 총각은 부모님 속만 썩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던 골치 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이 집을 나와서 하는 행동은 아주 똑똑하고 꽤 많은 모습이었지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몸은 비록 가만히 있었지만 아마 머릿속에선 아주 많은 생각들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어진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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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